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들 그리고 내년까지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얻어가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 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윤어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또 오늘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요즘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10가지를 추렸으니까요.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픽부터 볼까요. 한국 항공우주를 시작으로 한솔케미칼, SK스퀘어, 인탑스, 비트컴퓨터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손윤어 팀장의 픽은요. 고바이오랩, 초록밴미디어, 우리넷, 신성이엔지, 크래프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두 전문가께서 심사숙고에서 좋은 종목들을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금한 점,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질문 주신 내용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미살부터 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사일과 관련해서,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년도부터 연간 3,500억씩, 5년간 돈을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정권이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우주산업 분야로 나가는 어떤 추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봄에 우리가 또 미국, 우리나라에서 누리오 다음에 또 윙공기성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항공우주가 국책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미사일만 단순하게 하는 건 아니죠. 글로벌이 항공사들의, 보행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다양한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에 있어서의 K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수리온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지금 오늘 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주에 일단은 자주포를 수출하는 그런 기업을 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주국방과 관련해서 지금 중동 쪽에 우리가 또 비행기 납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민수업재들보다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최근에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픽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역시 내년에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우주산업과 관련된 개발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추세이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를 지금 좀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손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 이후로는 제약바이오 사업과 유익한 유산균을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매주 지금 지속적으로 첫 번째 종목을 제약바이오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승승장구를 하기보다는 좀 이른값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이른값을 하는 배경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좀 투자 심리화 이런 것도 좀 위축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좀 개별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투자자의 본 마인드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치명률이 떨어지더라도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 증명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대장급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의 원료를 납품하는 종목들 그리고 그 뒤로는 저번 주로 사실상 제약이 달려 있다든가 이런 개별적인 R&D 기업까지도 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제약바이오 섹터로의 투심이 완전히 개선되었다라기보다는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는 개별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정도는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바이오 랩은 그런 관점에서 저번주 웨인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맥점을 잡은 가운데 지금 건선치료제 KBLP 001에 대한 임상 이상을 투약했다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주 웨인의 지속적인 매수를 확인해 보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손희로 팀장님은 고바이오 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좀 갖자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다음은 차영주 사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솔케미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다양한 소재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잘 꾸려져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한솔케미칼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 주가는 반도체 소재와 관련한 밸류만 현재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문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의 평균 PER이 약 2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던 주식인데요. 지금 10배 중후반대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2차전지 소재라든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평가가 덜 돼 있지 않겠는가. 증권가에서는 냉정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2차전지 분야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요. 디스플레이 부분도 LG 디스플레이를 뚫뚫려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품사보다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단에 있어서의 비교 우위는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매출 증가로 향후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재 기업들, 지금 현재 다소 조금 조종세를 받을 때 오히려 이런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과감하게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솔케미칼을 두 번째 종목으로 오히려 이런 때 가격이 좀 조종 나왔을 때 담아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솔케미칼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두 번째 초록배미디어 가져오셨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초록배미디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드라마, TV 드라마 제작을 중심으로 유통사업 하면서 부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K-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해서 오징어게임, 마이네임, 지리이산, 지옥 등 좀 굵직굵직한 드라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대감과 우려,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제 드라마 특성별로 정말 흥행을 보여줬다. 그다음에 실망감을 보여줬다. 그래도 K-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위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전반적인 K-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우려가 선반영이 되고 기대감이 모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조정폭이, 낙폭이 둔화되고 있고 어느 정도 맥점을 잡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초록배미디어 같은 경우는 다른 콘텐츠 관련 종목들보다 개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하이브랑 공동 제작한 BTS 드라마가 촬영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드라마가 송출, OTT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하면서 재물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NFT 관련 종목들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초록배미디어 같은 경우는 틱톡의 사업 파트너 팬덤과 MOU를 체결하면서 NFT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후크 엔터까지 인수를 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따른 초록배미디어를 평가할 수 있는 밸류체인이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초록배미디어에 가져다줄 수 있는 긍정적 영향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눌림목 매매 진행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좋습니다. 초록배미디어 최근에 NFT나 이런 관련 IP 관련 종목들이 워낙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오히려 조금 쉬어가고 있을 때 역시 모아가자라는 의미로 초록배미디어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SK스퀘어를 좀 말씀드려도 돼요. SK스퀘어 같은 경우 우리가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돼서 나온 대표적인 회사죠. 비통신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분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통신부분, 특히 11번가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지분을 20%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재평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을 현재 지금 다양한 사업부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을 공개하겠다. 이게 SK그룹의 전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SK그룹 같은 경우 올해도 그리고 작년에도 다양한 기업들의 IPO를 통해서 자금을 좀 끌어들였고 회사의 모습들을 지금 재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러한 SK스퀘어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죠. 일단 SK하이닉스와의 또 관계, 이런 설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모습들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밸류 논란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인적 분할됐기 때문에 신규 상장과는 다릅니다. 오버행 이슈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총이 약간 9조 정도 되고 있다 보니 일부 평가는 좀 약하게 하는 데는 한 6조 정도까지 낮춰서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가에서는 현재 수준에서 비통신 회사의 지분 가치를 따지게 된다라면 적절하다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해서 상장된 SK스퀘어 지금 뭐 가격 충분히 낮아져 있다 라는 판단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스퀘어 앞으로의 또 어떤 새로운 신규 투자나 사업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SK스퀘어를 잘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중복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상황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일단은 0.56% 상승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3,68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조금 더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1.03% 강하게 상승 출발하면서 2만 4천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홍콩 항생지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좋은 상황입니다. 일본 닉게이지수도 1.2%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역시 0.93%, 1%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소개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손현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우리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넷이요? 삼성전자 네트워크 부부 출신 연구원들 주축에 대해서 설립한 통신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5G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매출처가 KT나 SK 브로드밴드 기관 사업장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실적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5G 섹터 관련 종목들과 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업의 규모가 소형조에 속하기 때문에 단계적 호재성 이슈의 단계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넷 같은 경우는 좀 빡설건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7월부터 국내 시장이 조정을 보여주면서 좀 단계적 지지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5G 관련해서 인프라법안 통과 이슈가 나오면서 5G 관련 종목들 한 1주에서 2주 정도 맥점 잡고 반대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넷 또한 그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KT와 47억 원 규모의 전달망 장비를 공급하면서 단계적 슈팅이 나온 종목이지만 아직 5G 관련 종목들에 대한 재무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넷 같은 경우 단계적 슈팅을 동반하면서 윗고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맥점이 잡힌 상황에서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KT와 SK 브로드밴드로서의 지속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상향 추세는 좀 전진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5G 관련 섹터에다가 최근에 또 제주 지역에 자율주행용 디지털 운행 기록 모뎀을 설치하면서 자율주행 테마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카를 기점으로 해서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5G랑 자율주행 두 가지 모멘텀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넷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다시 자율주행 섹터, 이쪽 테마가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자는 의견으로 우리넷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번째 종목은 인탑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탑스 하면 휴대폰 케이스, 그다음에 가전제품의 케이스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 시장이 뛰어들었다가 도퇴가 됐죠. 따라서 살아남은 자들이 역시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승자 독식의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 내년도에 대한 다양한 어떤 모멘텀을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승자 독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내년도 이익성 장세가 가파르게 이렇게 나올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그러한 리포트를 내놓고 있다는 점이 다른 휴대폰 부품 케이스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휴대폰 케이스들이 굉장히 요즘은 사양이 좀 고사양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양을 만들고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월성, 그다음에 가전제품 케이스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현재 높다.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했을 때는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한계를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다라면 이제는 경쟁을 어느 정도 떨쳐버리고 났기 때문에 독점적인 이익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인탑스까지 차용진 소장님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시장에서 일단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주가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었는데 차마 궁금한 것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저희가 그 내용 잘 확인하고 최대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시청해주세요. 다음 종목 갈까요?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요? 우선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전지에 들어가는 클린 룸을 제공하는 클린 환경 관련 업을 영유하고 있는데 해당 종목을 단순한 테마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조금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이 2021년 하반기부터 다가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도 꾸준하게 저한테 IR 자료를 갖다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갖다 주시는 성장성에 비해서 재무가치가 글로벌 이슈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가치지로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성장지로는 지켜볼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음압병식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정부 정책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쟁에 들어가는 클린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반도체나 2차 전쟁 관련 종목들 2021년에 이미 증설 이슈를 발표한 기업들도 있고 2022년에도 경기 업황 개선에 따라서 해당 관련 종목들이 증설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클린룸이 그런 증설 현장에 제공되고 그런 것들이 재무 가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증권사 측에서도 2022년 이런 주요 고객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비로소 신성 ENG가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미뤄봤을 때는 2021년 하반기 실적 확인하면서 성장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성 ENG까지 성장주로서의 변화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차영주 소장님의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비트 컴퓨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미크론이 무증상이라든지 경증으로 끝나다 보니까 재택, 자택 격리가 시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격 진료에 대한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이론적으로만 있었던 상황에서 코로나가 재택근무 상황을 확 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격 진료 같은 경우 의사분들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슬 수 없는 대세가 돼가고 있다고 보여지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분들이 움직이기가 어렵고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택 격리가 늘어나게 된다면 원격 진료에 대한 문호를 개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들을 맞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관심들이 이런 관련 분야에 조심스럽게 되고 있죠. 지금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 일정이 멈춰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무래도 내년 3월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국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관련법들이 개선이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따라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 컴퓨터까지 차용규 소장님이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는 이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대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 열 번째 종목을 손윤호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게임 관련 종목이 오늘 게임 섹터미 NFT 관련 종목들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크래프톤 역시 제가 선정할 만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 종목이 배틀그라운드 관련 종목이다. 크래프톤에 대해서 아마 모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신규 상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 이후에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적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크래프톤이 주최한 게임 대회도 굉장히 흥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랍 게임 사이에 71억을 투자하면서 투자 이슈도 그다음에 신작 썬더티어1에 대한 글로벌 출시 중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다소 어려운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한 2주에서 3주 정도라도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지금 눌림목 구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매수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2021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커질 수 있고 저번 주 수급 동일을 보인 외인과학 기간이 거의 3거래를 넘게 쌍그레 순매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9만 원 구간대에서 매물대도 두텁고 외인과학 기간에 의한 쌍그레 순매소에 의한 맥점 확인이기 때문에 2021년 연간 실적을 발표를 기다리시면서 맥점에서 잡고 2주에서 3주 정도 눌림목에서 차분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크래프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눌림목 나왔을 때 차곡차곡 모아가서 내년이나 조금 더 길게 보고 한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임즈 중에 또 대표주인 크래프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딱 듣고 떠먹여주시면 저희가 먹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씩 찬용기 선생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저는 SK 스퀘어를 좀 보고 있습니다. SK 스퀘어가 앞으로 조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SK 스퀘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가격에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시죠. 좋습니다. 다음 손현우 팀장님은요?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했던 크래프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콧물이 나고 모기 맥혀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크래프톤의 오늘 주가 움직임이 성장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관련 종목 쪽에서 제일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업종 대비 저평가 매웠다가 더더욱 커질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강하게 강조를 해주시는 크래프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SK 스퀘어와 크래프톤 한번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고 좋은 자리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